가슴으로 전하는 이야기, 내가 사는 이야기, 여기 울산에서 소소한 울산의 이야기, 소울과 함께합니다. 울산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디를 좋아하는 무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고뭉치의 뭉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열정태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 울산에 있는 산 중에 다녀온 곳은 어디인가요? 뭉치님. 네, 저는 집 근처에 가까이 있는 천마산에 다녀왔습니다. 아우, 좋죠, 천마산. 네, 거기 편백나무숲이 울창한 바로 그곳이죠. 거기에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톤치들을 흡수하게 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애들 데리고 가기 좋은 산이죠, 천마산은. 네. 아, 저는 얼마 전 제가 자주 가는 황방산에 또 다녀왔거든요. 황방산은 등산도 하고 맴벨 걷기도 하고 일석이조의 산이고 또 낫기도 하고 해서 적당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좋은 점은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늘이 져서 여름에 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얼마 전에 동생산 가면서 산딸기도 따먹고 콧노리도 부르면서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아, 산딸기. 산에 가면 많죠, 산딸기. 여러분, 혹시 등산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등산학교가 울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요? 저는 이 등산학교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저는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등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럼 울산 어디에 있나요, 등산학교가? 네, 등산학교는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울산 중구 동천체육관 내에 있었습니다. 버스 타고 자주 지나가는 곳인데. 우리 집 주변이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저는 이때까지 몰랐어요. 오, 그럼 울산 등산학교 교육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뭉치님. 네, 울산 등산학교는요. 등산 활동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서 우수한 산학인을 양성하는 것과 산을 가꾸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산학인으로서의 등산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가꾸어 나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울산 등산학교를 통해 등산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그럼 한인님, 울산 등산학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울산 등산학교는 산학연맹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고요. 등산과 산림활동을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울산의 아름다운 산을 배경으로 기초부터 고급 등산 기술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울산 등산학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아무나는 아니고요. 17세 이상 등산을 좋아하는 신체 건강한 남녀,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울산 등산학교 김재웅 교육기술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인 소개와 울산 등산학교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광역산연맹 울산 등산학교에서 등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기술위원장 김재웅이라고 합니다. 울산 등산학교는 등산활동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울수한 산학위를 양성하고자 1982년 제1기 교육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까지 매년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름휴가 기간이기도 한데요.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에 가면 딱 좋은 울산의 산 좀 추천해 주세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계곡과 등산로가 함께 있는 코스가 좋겠죠. 울산에서 가장 가까운 무룡산에도 박상진 호수공원에서 출발하여 서당골 무룡산으로 이어지는 등산 코스가 아주 좋습니다. 가볍게 산행할 수 있는 코스이고 굳이 무룡산 정산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서당골 계곡 주변까지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하는 산행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울산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울산광역시산학연맹에서는 등산교실, 등산학교 등을 통하여 더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등산 전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 등산학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등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인생의 기로에서 길을 잃으신 분들, 새로운 도전을 원하십니까? 울산 등산학교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신 울산 등산학교 김재웅 교육기술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산에서의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너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침착하게 상황을 평가한 후 119 등 긴급구조대에 연락해서 위치와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쉬면서 물을 조금씩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당 성분이 많은 간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전한 선행을 위해서 위급사항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준비하면 등산 중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네요. 저도 오늘 등산학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등산을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도 아마 오늘 이 방송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등산은 인내력, 결단력,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며 성취감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등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울산 등산학교 참여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울산 등산학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산의 매력을 더 많이 느끼길 바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기원합니다. 저희 소울의 소소한 울산 이야기는 다음 달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김붕아, 무디 이영은, 뭉치없는 무미, 짱양현이, 전혜선이, 김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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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